어 강희야 너 한가할 때 뭐하면서 지내? 나? 가끔 낚시하러 가지 어 낚시도 기술이 필요한데 당연하지 미끼에 따라 물고기가 달라 맞아 너 사람을 미끼로 쓴단 말 들어봤어? 사람을 미끼로? 말도 안 돼 공산당한텐 그것도 가능해 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박해한다고 사람을 미끼로 해서 크리스천들을 다 잡는단 말이야 어 정말? 얼른 말해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하루는 어느 지역에서 전도를 했거든 오 주님의 재림을 증거했네요 근데 목사가 수행원과 공안을 데리고 왔어 어휴 쾅! 문을 차며 들어왔지 어? 뭐? 목사가 공안을 데려와? 형사님 저자가 전능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교회는 하나님 건데 어떻게 자기 거라고 하나? 흥! 전능자를 믿어? 끌고 가! 그렇게 잡혀간 거야? 공안들한테 보름이나 별별 고문을 다 당했어 어이구! 교회 정보에 대해 불구 형제 자매를 팔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무 말도 안 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뻐드렁니 공안대장이 들어왔어 그 젊은 친구가 말이야 뭐 이런 고생을 해 이러자 앞으로 하나님 안 믿고 정부 쪽에 서서 우릴 위해 일하면 무조건 다 봐줄 거야 그리고 정부에서 상도 줄 거야 어때? 한번 잘 생각해봐 하나님을 배신하라고 낙네 걸려들 순 없지? 나? 그래 이번이 처음이니까 한번 봐주는 거야 대신 앞으로는 부를 때마다 즉시 달려와 알았어 가봐 어라?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크리스천을 무조건 가두고 죽이는 건데 근데? 그렇게 순순히 풀어줬다고? 나도 희한했어 어쨌든 그 망할 곳을 빨리 나와야 되잖아 어 그건 그렇지 공안국에서 풀려나서는 매일매일 주변 환경을 살폈어 공안이 감시할까 봐 그랬군 한동안 그렇게 지냈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더라고 기회를 봐서 형제자매랑 모여야겠다 생각했지 좋지 타로는 어 교회 연락을 받았어 드디어 왔구먼 오늘 오후 1시 반까지 지리툰 호텔 호텔? 맞은편 왼쪽 두 번째 정류장으로 올 것 마중감 와 이제는 정말 예배할 수 있겠네 아휴 오랜만에 형제자매들 볼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흥문되는구만 가방을 들고 어 흥얼거리며 내려갔어 응 여라? 뭘 받길래 그래? 보안경비 경비를 뭘 겁네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우리 아파트 새로 왔어 어? 얼마 안 됐네요 아 맞다 내가 공항국에서 풀려난 그 다음 날 바로 왔거든 어이 기억력도 좋군요 특징이 있거든 어? 40대에 체격 좋고 깍두기 머리에 어 턱에 커다란 점도 있거든 오 특징이 있네 평소에 말수가 적고 노려보기만 해 경비잖아 직업병이지 특히 나만 주시한다니까 아마 자네가 예민한 거겠지 에이 중요한 일이 있잖아 아 그렇지 예배 갈 생각을 하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럼 그럼 오토바이를 타고 어 나갈 준비를 했지 어 하 에이 운전 중에 뭐 해 오늘은 우리 경비도 어디 가나 본데 왜? 내가 좌회전하면 좌회전 왜? 좌회전하고 어? 내가 우회전하면 어? 계속 따라와 어? 에이 방향이 같았나 보지 아니야 응? 한참을 왔는데도 계속 따라와 아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오더라고 미행이야? 에이 어쩐지 맨날 지켜보더니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집 앞까지 감시를 심어놨네요 따돌려야겠어 그래 그래야지 큰길 골목을 누비고 어 이리저리 돌아다녔어 빙 돌아가야지 어? 저놈 이를 악물고 끈질기게 계속 쫓아오네 뭐야? 한참을 돌았는데도 못 따돌린 거야 그럼 어떻게? 저기 사거리가 마침 초록불이네 아이고 얼른 지나가 에이 천천히 가야지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 5 4 3 악셀을 확 쌩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돌아봤더니 봤더니 빨간불에 딱 막혔더라고 아휴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내가 도착했을 땐 어 이미 약속시간이 한참 지났어 경비가 끼어든 탓이죠 별 수 없지 어 집으로 가야지 뭐 안타깝군 에휴 두 번 속을 수는 없지 다음엔 꼭 경비를 피해서 나가야겠어 응 아니 스파이지 맞아 어 너 근데 다음엔 어떻게 피할래? 변장을 해야지 아 변장을? 그래서 생각하다가 약속 장소에 가보기로 했어 아 형제 자매랑 마주칠지 모르니까요 택배회사 작업복을 구해 입고 응 네모 안경에 캡모자까지 쓰고 오 아래로 내려갔지 응 봐봐 나 못 알아보잖아 아휴 참 얼른 가 단지를 나와 얼마 안 갔는데 응 뒤에서 누가 날 부르더라고 주지용 응? 응? 누군데 그래? 우리 단지에 구멍가게가 있거든 아 가게 주인이네 세상에 정말 너였구나 아니 뭐야 이렇게 해보니까 못 알아볼뻔 했잖아 어휴 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아 그게 제가 처남 택배회 좀 돕느라고요 그렇지 지혜로워야지 어쩐지 한동안 안 보인다 했어 어 관심도 많으시네 잠깐 전화 좀 어? 아 네 개요 방금 나왔어요 그럼 나머진 알아서 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죠? 아 별일 아니야 가서 일 봐 그만 가봐 어? 캔모자에 파란 택배 유니폼 어? 뭔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수상하긴 해 됐어 일이 중요하니 일단 가야지 에이 무턱대고 가면 안 되지 어? 뒤에 꼬리가 있는지는 보고 가야지 맞아 왜 그래? 진짜 뒤에 꼬랑지 두 개나 붙었어 진짜 미행이야? 이상하네 어떻게 따라 붙었지? 그 전화 가게 아줌마 전화 이런 역시 꿍꿍이가 있었어 앞으로 그 아줌마 조심해야겠어 하나님 믿는 게 뭔 죄죠? 그니까 구멍가게 아줌마까지 다 감시하다니 이게 무슨 세상인지 무슨 세상? 중국 이 무신론 정당이 있는 국가에서는 하나님 믿으면 그게 불법이라잖아 공산당은 크리스천 통제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지 구호도 있어 어? 우리는 다 반종교 인민전쟁을 펼칩시다 국민을 국민을 데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데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마트 점원 군중을 군중을 첩자로 쓰이면서 가진 방법으로 감시해 교회를 를 샅샅이 뒤지이고 꼬랑지처럼 따라붙었어 크리스천들 감시에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군 정말 부끄러운 줄을 몰라 공산당이 감시하니까 난 형제자매도 못 보고 예배도 못하고 본부는 더 말할 것도 없지 어찌나 답답한지 살맛이 안 나더라고 그렇지 그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 그래 하나님은 의지처니까 길을 달라고 구해야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맞아 공산당이 여기서 핍박하면 저기로 피해야지 맞아 고향에 가야지 설마 거기까지 쫓아와서 감시하진 않겠지 아이고 그럼 뭘 기다려 어서 가 그래서 방법을 생각했어 허를 찔러 눈을 피하기로 몰래 가야 하니까 새벽 3시에 터미널로 갔어 아무리 그래도 그 시간부터 미행하겠어 에이 그래도 조심해야 돼 그 길로 손조롭게 고향까지 갔지 세장을 벗어났네 자유야 돌아가서 형제 자매부터 찾아야겠더라고 빨리 예배를 해야 되잖아 그래 이튿날 아침에 어 집을 나서려는데 삼촌이 허둥지둥 달려오시는 거야 급한 일인가 보네 아이고 지용아 정말 왔구나 파출소에서 촌장한테 전화해서 널 감시하랬대 어? 너 예배하러 가면 바로 신고하래 조심해라 어? 아니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삼촌이 마을 통장이거든 아 통장이구나 그 얘기를 들으니 멍해졌어 어 쥐도 새도 모르게 왔는데 말이야 그러게 파출소에서 어떻게 알았지? 신분증! 어? 네가 차표 살 때 어 신분증을 낸 순간 너의 모든 정보가 싹 전송된 거지 아이고 공산당은 어 교인들 정보를 손바닥 보듯 허니깨 뭐? 다 안다고 그러고 나니 응 밥 생각도 사라졌어 밤에 누웠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야 괴롭지 그럼 나도 모르게 어 노래가 나오더라고 무슨 노래? 공산당이 장악한 요새에 신앙의 자유란 없네 어디서나 누군가가 감시하고 미행하네 예배와 말씀 보는 건 이젠 꿈이 되었네 괴로움과 슬픔뿐이라 밝은 아침 언제나 오려나 공산당이 죄를 낳는 거지? 내가 가장 힘들고 약해질 때 어 말씀에서 깨달았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큰 붉은 용지역에서 역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사역을 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행사를 나타내고 그 기회에 이물이 사람들을 온전히 한다 아멘 이런 박해를 겪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맞아 내가 고초는 겪었지만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공산당의 악마 본성을 확실히 알게 됐잖아 또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과 사랑이 부족한 것도 알았지 열심히 진리를 추구해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온전히 될 수 있잖아 맞아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 역사의 도구일 뿐이지 사탄이 핍박할수록 우린 진리를 추구하며 구원을 받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 아멘 그래서 당분간은 형제자매를 찾지 말아야겠어 괜히 교회에 피해나가지 하긴 그래 그래서 그동안 혼자 집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지냈지 따르르릉 따르르릉 전화가 왔네요 어 지용아 타지에 있던 동창들이 돌아온다는데 우리 회식 한번 해야지 어 내일 우리 집에 와 어 아니 누구 전화야? 영신이 내 동창이야 어 회포를 풀려나 보군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 아니 얘기가 왜 복음으로 가? 모르는 소리 어? 우린 어릴 때부터 함께 주님을 믿었어 어 그동안 난 밖에서 본 분 때문에 어 하나님의 말세사역을 증거할 기회가 없었거든 오 예배도 못하는 상황이니 어 이 기회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 맞아 좋은 기회지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길을 나섰어 하하 아주 신이 나셨구만 가는 길에도 정말 조심스레 꼬리를 살폈지 어 어이 어? 뭐 있어? 없는 것 같아 어? 공산당 스타일이 아닌데 그니까 아이앤 어쨌거나 어? 별 탈 없이 잘 도착했어 응 들어가니 아휴 다들 와 있는 거야 오랜만에 만나니까 떠들썩했어 기쁘지 이런 기회에 하나님을 증거해야지 맞아 막 얘기하는데 문 밖에서 빵빵빵 에? 빵빵빵 누구야 이번엔 문 열어요 호구조사요 아니 갑자기 무슨 호구조사를 해? 우리도 뭔가 했지 응 문을 탁 여니까 순간 공안들이 우르르 막 들어오는 거야 아니 너 꼼짝마 이게 무슨 일이야? 다들 영문을 몰랐지 어 어리둥절해서 다들 멍했지 전부 머리를 감싸고 웅크려 앉았지 겁이 났겠지 바로 그때 어 공안 두 명이 다가왔어 어 고개 들어 딱 보니까 전박이 경비네 어? 뽀드러니 대장도 어? 아이고 역시 둘이 한패였군 헤헤헤헤헤 내가 널 몇 달 동안 감시했어 어? 역시 넌 말이야 대어를 낚을 믿기로 적당했어 어? 하하하하 대어라니? 동창 모임이잖아요 동창 모임? 어 나한테 암호 쓰겠다고 내가 바보냐? 암호? 회식은 무슨 예배 모임이란 뜻이잖아 타지에서 타지에서 와? 지역을 넘나들다니 아주 거물급 인물인가봐 어? 하하하하 말해 어느 급이야 이름은? 공산당이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군요 교회 책임자를 만나는 줄 알았나 보네요 이 낚시 계획을 위해서 이 몸이 직접 나섰어 여기에 쏟은 돈이 얼만데 사람도 쫙 깔았지 그래도 헛고생은 안 해서 다행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제야 풀어줬어 그제야 풀어줬어 자네 겨우 풀려났구만 날 풀어줘? 그게 그리 쉽나? 응? 사진 한 뭉텅이를 가져왔어 사진? 누가 교회 책임자인지 지목하래 어? 딱 보니까 지난 몇 달간 만났던 사람들이었어 아니 그럼 계속 감시받고 있었던 거야? 외출할 때 찍힌 CCTV 영상 시장에 간 것도 찍혔다니까 어이구 형제자매를 안 만났으니 망정이지 어?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 누가 아니래 신문을 해봤자지 어? 단서가 전혀 없잖아 뻐드렁니 대장이 화를 벌컥 내면서 어? 날 두들고 패더라고 어? 책이래 날 놀려 넌 오늘 되자세 또 고생을 했구만 그뿐인가 불법 전도로 법을 어지럽혔다는 죄까지 뒤집어 씌우고 3년 형을 내렸어 중국 공산당이 있는 한 크리스천은 언제나 박해를 받을 위험에 놓여있네요 그렇지 공산당의 눈이 도초에 있지 어느 날 내가 또다시 잡혀가서 핍박을 받는데도 난 다 알고 있어 그건 의의를 위해 핍박 받는 거지 아멘 나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어 나 순교해 하나님 증거 못해도 많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리라 이 험난한 길 멀고 멀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바치리라 말세 사역 증거하며 땅에서 그의 뜻 이루리라 진리 전하여 이 몸 바치세 우리의 영광이라 환난에도 불속에서 정금되리 사탄을 물리친 승리의 군사되리라 아멘 아멘